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잠시 후에 만나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잠시 후에 만나요 저희는 저의 한정수의 전담을 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네, 오늘 한정수량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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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좀 이따 봬요 너무 이따 봬요 ño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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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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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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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네, 오늘 한정수의 업문도 해주세요. 네, 오늘 한정수의 예정은 오늘의 총 2장과 관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영상에서 만나요. 예정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오늘 한정수의 업물도 해주세요. 안녕히 Armeni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도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1 2 1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가 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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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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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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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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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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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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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짱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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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디즈니 100주년을 개념해서 소장가치 200%인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한정 수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90분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만나요. 좀 이따 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삼성걸 파란방투 차차 사민정입니다. 네. 전현식 호스트 조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 주변에서도 이 방송만 너무 기다렸어요. 그렇죠.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 아마도 저희 옆에 있는 이 그림 뭐지? 이 액션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2만 1000분이 넘게 들어오고 계시고요. 아마도 요즘에는 또 라이프스타일 TV가 대세다 보니까 네. 원래도 더프레임이라는 이 TV 자체가 너무나도 굳구상황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의 더프레임이 탄생이 됐습니다. 아니 너무 아직요. 아직 안요? 보셔지 마요? 살짝 천천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막 결혼 시즌이기도 하고 아 도와줘요. 또 새롭게 TV 바꾸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중요한 건 디즈니 100주년은 101주년, 102주년은 없어요. 100주년을 맞아서 딱 지금만 구매할 수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출시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벌써 6만 분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제가 2만 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잠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사연이라든지 궁금한 거 인사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진짜 신혼부부이신 분들 또 예비 신혼부부이신 분들 저도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더프레임을 되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오늘 놀란 게 뭐냐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은 정말 아까 은강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100주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올해만. 하지만 지금 딱 첫 런칭 방송으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한정 판매로 아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거 말 못하겠다. 이게 몇 개인지 저희는 알고 있지만 한정 수량으로 이거 딱 끝나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만 최초로 보여드리는 저희 더프레임의 어떤 디즈니 에디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거 에디션이 출시가 될 때는 물론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이 혜택을 다 받아가야 돼요. 오늘이 그 첫 라이브니까 에디션도 가져가시면서 혜택도 가져가시면서 라이브 단독 혜택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혜택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한 10분 걸릴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많아서 잘 보셔야 됩니다. 참고 참고 설명 도와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신 우리 구매인 6,00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계신 여러분 3달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일단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선착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분께 엔페이 5만 포인트를 증정을 해드릴 거고요. 방송 중에 또 최대 15만 원 쿠폰까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하시더라도 지금 거의 한 20만 원 상당의 혜택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혜택 정말 많습니다. 3단 라이브 실시간 혜택으로 구매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퀴즈를 풀고 구매 인증을 해서 당첨이 되신다면 10분 추첨을 통해서 더 프리스타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4번 나갈 거고 갑자기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희가 이것만 해도 일단 너무 큰 혜택인데 삼성닷컴 우리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여러분께만 드리는 혜택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진짜 TV를 사는 점은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지금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으로 나왔습니다. 피크닉 스탠컵 세트인데 이게 참 멋스럽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딱 지금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구매한 여러분께만 드리는 건데 아직... 아 뭐야? 안 할게 안 할게. 벌어주세요. 벌어주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패키지도 있고요. 패키지도 있고요. 파우치도 있고 여기 안에 이렇게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피크닉 스탠컵 세트 4만 9천 원 상당의 이 스탠컵 세트를 이것도 선착순 추첨 아니고요. 여러분 구매하시면 모든 분께 드릴 겁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근데 저희 조금 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제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은강님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4만 9천 원 상당의 피크닉 에디션 드릴 거니까 이것도 원래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한 여러분께만 드리는 혜택이니까 이거 받아가시고요. 다른 혜택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서 혜택 보여드리면 오늘 최대 13만 원 상당의 삼성카드 결제일 한일 또 넣어드릴 거라서 이번 구매하실 거라면 삼성카드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천땡성님 기대되네요. 박땡국님 우왕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혜택 계속 보도록 할게요. 더쉐리프 라이프스타일 TV 중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도 정말 잘 나가는 모델인데 최대 50만 원 할인 쿠폰을 넣어드릴 거라서 이거를 만약에 오늘 더프레임을 샀어요. 나는 안방에 또는 잔여방에 더 셀프 하나 더 넣을래요. 50만 원 할인받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쿠폰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딱 드려놓고 이제 또 TV 첫 게시하면 치킨 한 마리 또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바일 상품권 3만 원 건도 드릴 거니까 이 혜택 다 받아가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알림 신청 우리 방송 알림 신청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께 또 드리는 혜택이 여기 모이는 디즈니 디퓨저 1종을 또 랜덤으로 드릴 건데 이것도 실물이 또 너무 예쁘더라고. 저희가 좀 탐내하긴 했는데 이거 혹시 지금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봐주시고 이거예요. 랜덤으로 1종. 저는 백설공주인가 저거? 아니 인어공주 인어공주 너무 예쁘다. 이거를 랜덤으로 알림 신청 받으신 분께 드릴 건데 지금 거의 11만분 가까이가 보고 계시거든요. 아니 아까 제가 2만 분하고 또 6만 분을 한 게 얼마 전인데 지금 11만 7천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혜택과 이런 가격이 사실 첫 런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100주년 에디션이에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한정판이고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다 나가면 이거를 따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선구매를 신고 추천을 드리고요. 이 혜택과 함께 가격 혜택이 또 있거든요. 이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원래 기준가를 보시면 499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라이브 쿠폰을 다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결제하시는 가격은 379만 원이에요. 399만 원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나중에 결제일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최종 혜택가가 366만 원. 거의 지금 130만 원 가량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디즈니 100주년 스탠컵이라든지 디퓨저나 이런 것도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혜택도 너무 좋지만 이거는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이 끝나면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구매해 주시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김땡은 님께서도 기존에 있던 더프레임에도 이 디즈니 아트가 적용되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하셨는데 이래서 오늘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었던 디즈니 아트 그리고 픽사라든지 내셔널 지오골피 이런 아트들이 실제 그림과 같은 아트들을 지금 오늘 구매하신 이 에디션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다가 기존에 있는 거에 넣어주면 좋을 텐데 하시지만 물론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이 디즈니 그림들은 작품들은 딱 여러분께만 드리는 혜택이고 댓글에 선물 주세요. 김땡은 님 100주년 선물 줘요. 저희 아까 스탬컵이랑 이거 디퓨저랑 다 드릴 거니까 이 혜택도 다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하나 실제로 저희 더프레임의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보는 분들은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왔거든요.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쿠폰 다운로드 받는 거랑 옵션 구매하는 거랑 이런 거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다운로드 쿠폰을 어떻게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구매하시기 들어오시면 쿠폰 받기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먼저 클릭하시고 쿠폰 모두 받기를 눌러주시면 확인이 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가 뜬 다음에 다시 나가서 바로 아래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 중고 가전 추가 보상 신청하기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게 있으시다면 이거 S 눌러주세요. 그러면 투썸플레이스 5만 원 기프티콘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추가 상품 안에 지금 벽걸이라든지 스탠드도 선택이 가능하고 사운드바까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옵션 사운드바나 스튜디오 스탠드나 회전 벽걸이는 기존 가격보다 49%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알잖아요. 어차피 구매를 아마 하실 거예요. 어차피 하실 거죠. 그래서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이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4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고 그러면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75형은 아까 사운드바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65형은 나머지 다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스탠드랑 사운드바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이왕 구매하실 거면 나중에 단독으로 따로 구매하실 때 정상가 그대로 100% 주지 마시고 49% 최대 할인가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처럼 벽걸이를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스탠드로 되게 깔끔하게 우리의 자녀방에 아니면 서재방에 넣으셔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사실 디즈니 에디션 보고 계신데 플래티넘 실버 메탈 베젤을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더프레임이 출시가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베젤들이 있잖아요. 이 실버 플래티넘 실버 컬러는 저희 100주년 디즈니 에디션의 어떤 시그니처 컬러이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아까도 지금 실버만 있나요? 뭐만 있나요? 라고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은광님 살짝 이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예고편으로 한번 딱 보여주세요. 이거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베젤 바꿀 수 있다는데 이것도 저는 뭐 제가 남편이어도 문과 출신이라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못 하세요? 못 하는데 못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쓰시다가 어? 나 베젤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뭐예요? 자석이죠?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간단하네. 그리고 나서 내가 바꾸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대로 붙이면 끝났어. 여보 베젤 바꿨어. 여보 내가 했어. 내가 내가 내가.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다. 너무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가 TV는 평균 수명이 거의 7년에서 10년을 쓰거든요. 그렇죠. 베젤을 바꿔서 새로운 TV의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디즈니 에디션으로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한정판은 메탈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더 프레임이 다른 베젤, 화이트 베젤이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바꾸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프레임은 아예 구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정판이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구매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스탠크업 세트라든지 삼성카드 할인이라든지 디퓨저라든지 그런 것들은 100주년 기념으로만 나온 거라서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저도 와서 처음에 보긴 해서 너무 놀랐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면 구매가 안 되는 거 그리고 한정수량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는 궁금한 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결혼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에 새롭게 TV 구매하시는 분 이사 가시는 분이나 이런 거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많이 많이 추천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 플래티넘 실버 베젤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갔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여기 넣었어요. 제가 진짜 몰래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리모컨 보면 또 뽐뽀 오실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위키머스요. 너무 귀여워. 이게 사실 원래 기본 저희 기존의 리모컨도 혹시 은광님 들고 계신가요? 이쪽에는 없는데 이걸로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인데 만약에 여기에 알록달록하게 디즈니가 막 들어가 있으면 물론 예쁘지만 디즈니 사랑해요? 너무 예쁘지만 약간 매일매일 있으면 조금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귀엽고 깔끔하게 김땡수님이 심쿵 에디션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한땡님께서는 깔끔해서 인테리어로도 딱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우와 갖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에디션 더 프레임의 한정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베젤은 아예 보지 못하셨던 새로운 베젤일 거고요. 저희가 은광님 저기 살짝 떼서 위에 있는 디즈니 100이라고 적혀있는 로고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이쪽에 베젤을 떼는 게 워낙 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여러분들께만 보여드리는 지금 아니면 한정수량으로밖에 구매가 안 되는 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은 이렇게 베젤에 삼성 그리고 디즈니 10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게 저는 처음에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 로고가 막 디즈니 100 엄청 크게 써져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컬러풀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되게 섬세한 부분들도 참 좋거든요. 메탈리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젤 자체를 아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벽지와 함께 우리집의 인테리어와 맞게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고 벌써 14만 분이 또 넘었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저희 중간에 퀴즈 해가지고 선물도 드릴 거니까 재미있게 저희랑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궁금하거든요. 보통 민정님은 이제 진짜 지금 더프레임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곧 결혼하시잖아요.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원래도 더프레임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번 디즈니 에디션은 지금 보시는 그림 보이세요? 디즈니, 픽스타,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블 안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지금 보시는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에서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들 몇 개만 좀 더 보여드릴까 봐요. 맞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보여드리면 또 이거 또 바로 뽐뿌가 많이 오실 거거든요. 진짜 뽐뿌 오실 거예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자 한번 일단 이 아트 모드가 저희 더프레임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TV를 보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TV를 끄면 검정 화면으로 놔둬야 돼? 왜냐하면 인테리어는 그렇게 돈 들여서 다 했는데 TV는 검정색이면 그거 진짜 안 예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TV를 껐을 때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 디즈니 100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 에디션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다양한 디즈니 작품들을 무료로 여러분들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0여 종을 여러분들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기존에 없었던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월트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작품 있으세요? 디즈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블에 들어가서 사실 애들도 진짜 좋아하지만 디즈니가 마블부터 픽사부터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아이언맨 가겠습니다. 아이언맨.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같지 않으세요? 거의 그냥 액자 같은 느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매트 디스플레이 2기 때문에 빛 반사가 없어서 더 갤러리 같은 느낌을 내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TV예요. 우리가 만약에 TV를 안 볼 때 그냥 라이프스타일 TV로 그냥 저희 감독님 더 와이드하게 비춰봐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갤러리예요. 자기야 이거 살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가 아니라 TV를 껐을 때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거고요. 마블 덕후분들이 많으세요. 보고 싶은 작품 있으시면 우리 여러분들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 있으시면 켜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만 더 볼까요? 좋아요. 김 댄스님께서는 TV 보는 것보다 저거 보는 게 더 재밌는 듯이라고 하시면서 아까 또 디즈니 덕후 아내에게 선물각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 더 프레임을 원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없었던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정 수량입니다. 우리 이거 봤나요? 이거 안 봤어요. 이거 너무... 이거 진짜 그림이다. 라이브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지금 질병 자체가 옆으로 거의... 손에 묻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살짝 이렇게 하면 번질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너무 진지하게 지금 김댕수님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아니 저희가 보세요. 실제로 집에 있을 때 그냥 TV 안 볼 때라도 이렇게 앉아서... 다리 안 꼬겠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아 좋다. 나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많이 많다.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손님 왔을 때... 손님 왔을 때 틀어 놔야죠. 손님 왔을 때...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100주년 에디션으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곳이 박물관인가요?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제가 살짝 미술관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 방송 중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오늘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전시... 살짝 어떻게... 루브르를 한번 떠나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루브르를... 저 가본 적 없거든요. 사실 저는 다른 것도 있지만 미술 작품을 직접 봤을 때 세계 유명 박물관이나 전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을 리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명화들이 정말 천여 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 실제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천만 원입니다. 이런 액자 정도의 사이즈면... 근데 여러분들 오늘 TV를 사시는데 천여 가지의 이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디즈니 작품들 뭐 스타워즈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룹의 이런 작품들을 집에서 TV 안 보실 때 그냥 틀어놓으시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는... 잠깐만요. 좀 뗄게요. 좀 약간... 아니 뭔가... 이거 떼질 것 같지 않아요? 잠시만 내가 좀 그림을... 진짜 대박이죠. 중요한 건 매일매일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저희 더프레임의 디즈니 백추넌 에디션을 방송 중에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개수를 알고 있지만 한정수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몇 천 개, 몇 만 개면 저희가 이런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한정수량으로 정말 에디션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무조건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고 저희가 사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오늘을 위해서 이 알림 신청을 하시고 오늘을 위해서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한정수량이라는 걸 강조를 드리면서 라이브 중에만 사셔야 하는 이유 다시 한 번 혜택과 가격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런칭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진짜 많은데 딱 저희 한 시간 반만 방송할 거거든요. 딱 8시 반까지만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이 이거예요. 일단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네이버, 엠페이 5만 포인트를 일단 드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최대 15만 원 쿠폰까지 드리니까 한 시간을 내가 고민하고 방송 끝나고 구매하면 20만 원 정도가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오늘 만약에 퀴즈를 푸시고 구매 인증까지 남겨주신 분들 사이에 당첨자 10분이 나중에 추후에 당첨이 됩니다. 그러면 10분을 추첨을 통해서 더프리스타일을 드릴 텐데 이게 런칭됐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아서 너무나도 핫했던 제가 정말 몇 번의 방송을 거듭하면서 아예 품절 사태가 일어났었던 더프리스타일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는 건지 몰랐어요. 너무 예뻐요. 이거 10분 다 드리고 갈 거예요. 네 번이나 퀴즈 할 거니까 재밌게 방송 끝나고 나서라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 이거 TV 구매하는데 사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하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딱딱 추천해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퀴즈를 많이 푸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신 분들 사이에 당첨자가 더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혜택이 맞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뭐 남는 게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잠깐 이거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보여드려야겠어요. 이거는 사실 덕후님들이라면 디즈니 덕후님들 못 찾는 건데 여러분께 드리는 이거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피크닉 스탠크업 세트거든요. 중요한 건 101주년, 102주년은 없습니다.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200주년 때 노려보셔도 되는데 그때는 제가 없을 것 같기는 저희가 살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100주년 에디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선착순 추첨 이런 거 아니고요. 오늘 방송 중에 또 삼성닷컴에서 구매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전 너무 귀여운 게 스테인리스 아이스트로우예요. 이거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아까 민요님이 리허설 할 때 이거 자주 쓸 것 같다고 이 작은 거 왠지 모르겠지만 아니 에스프레소 마실 때요. 소주 마실 때 말고 좀 꺼내도 되죠? 네. 꺼내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캠핑 글 때 너무 예쁘니까. 살짝 제가 여기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디즈니 에디션 오늘 1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스테인리스 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삼성닷컴 단독 런칭 혜택으로만 가져가실 수 있는 4만 9천 원 상당의 스택컵 세트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귀여워. 디즈니 덕후님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좌표가 찍혔대요. 디즈니 덕후님들이 여기 다 몰르셨대요. 지금 보시면 이거 4만 9천 원 상당 드릴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또 우리 사은품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최대 13만 원 상당의 삼성카드로 들어오시면 결제 청구 할인으로 또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도 꽤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결제를 하실 거라면 삼성카드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은근 살짝 가져가시려고 이건 살짝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은근 살짝 가져가시려고 하시네요. 그리고 더쉐래프TV 여러분 아시죠? 라이프스타일TV로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 방에 또는 세컨드방에 두시기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것도 오늘 더프레임을 디즈니 에디션 100주년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만 50만 원 할인 쿠폰을 드릴 거라서 같이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요기요 모바일 상품권도 3만 원권 증정해드릴 거니까 요걸로 맛있는 것도 시켜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사전에 알림 신청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요 분들께는 디즈니 디퓨저 1총을 증정해드릴 건데 덕후님들 너무 귀엽다. 덕후님들 한번 모여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김땡현님께서 궁금한데 디즈니랑 무슨 사이죠? 좋은 사이에요. 좋은 사이에요. 행복한 사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올라프부터 이도공주부터 알라딘부터 뮬란부터 알라딘 너무 기쁘다. 이 디퓨저를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 사은품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저희가 실제로 그냥 직접 들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실물이 정말 예쁩니다. 근데 진짜 예쁜 건 더프레임이에요. 이게 일단 요 사은품의 혜택 다 받아갈 건데 저희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또 가격이잖아요. 지금 이거 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여보 이거 사야겠다. 어떡하지?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한정판으로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 요 사은품에다가 가격 혜택까지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가가 지금 499만 원이면 거의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혜택가 그리고 라이브 쿠폰을 적용했을 때 가격이 379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근데 오늘 최종 혜택가가 지금 366만 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실 때 삼성카드로 결제를 해주시면 결제 이래 할인을 더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가 대비해서 최종 혜택가를 보시면 거의 130만 원 정도가 아예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스페셜 한정판 에디션이라서 약간 가격이 좀 세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3단 라이브에서 드리는 혜택이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65형입니다. 65형 같은 경우에도 250만 원대에다가 스탠컵에다가 더프리스타일 추첨으로 또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얼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저희 우리 관계자님들하고 미팅할 때도 이거 지금 관계자님들은 이미 미리 주문을 하셨대요. 한정수량이라서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살짝 이게 달리기가 밀려가지고 또는 살짝 손가락을 좀 버려가지고 못 주문하실까봐 이미 주문을 하고 들어오셨대요. 맞습니다. 우리 김땡년님이 고민된다고 김땡원님이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릴게요. TV는 1년, 2년 쓰는 게 아니라 7년, 10년 쓰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50만 원, 100만 원 조금 저렴한 걸 살까 이 고민을 했다가 7년, 10년을 다른 TV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가격을 혜택으로 얹어드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200주년 때 어차피 못 사잖아요.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그래도 나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 굳이 이랬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실물이 정말 대박인 게 저희가 현장에 와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놀랐고 와 그냥 진짜 저희를 등지마서 감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에 보이시는 이런 영화들 천여 가지의 영화들은 기존의 더프레임에서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월트 디즈니의 작품들 스타워즈의 작품들, 픽사 작품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작품들은 오늘 100주년 에디션 기념으로 지금 한정판으로 나온 더프레임에만 들어가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가져가실 수 없는 아무나 집에서 보실 수 없는 작품들을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그것도 무료로 즐기실 수가 있도록 넣어드릴 거고요.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 쿠폰이 15%예요. 그래서 라이브 중에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단독 혜택이고요. 한정수량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고 저희가 90분 안에 만약에 혹시라도 한정수량이 다 나갔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쿠폰 다운로드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한정수량이라서 없어지기 전에 빨리 구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단 이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라이브 중에 꼭 받으셔야 되는 쿠폰이기 때문에 최대 15만원까지 쿠폰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고가전 추가 보상이라고 해서 TV를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수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스를 누르시면 5만원 또 상품권을 드릴 겁니다. 기프티카드를. 그리고 아래 추가 상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사운드바 그리고 아래 보시는 스탠드라든지 벽고리도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다 같이 구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옵션 상품들은 최대 49%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금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김땡진님께서 귀여운 미키 미니 좀 더 보여주세요라고 하셔서 저희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셔가지고 야 근데 너무 예뻐서 저도 한참 봤어요. 우리 집이 디즈니랜드가 될 것 같아요. 걸려져 있는 사이즈는 뭐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65형하고 75형이 있거든요. 이거는 75형이거든요. 75형 사세요. 네 저희도 75형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니까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살짝 앉아서 그냥 크기를 살짝 체감을 좀 시켜드리면 제가 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어떡해. 근데 이게 거의 펜슬의 질감을 너무 잘 담았고 매트 디스플레이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그 TV 디스플레이에 반짝이는 반사가 없어서 그래서 더 그림 같고 그래서 더 작품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캔버스에다가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요. 약간 이렇게 엘칸토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 컬러감도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지금 김찜짓님께서 우와 귀여워 하시는데 너무 예쁘다. 이거 말이 돼요? 이게 TV예요 여러분. 그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림을 이 정도 사이즈를 사려고 하면 적어도 몇 백만 원 적어도 몇 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그림 대신에 TV를 사시고 안에 들어가 있는 천여가지의 영화 작품들을 그대로 즐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고민하시겠죠. 어? 전력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걱정 안 하죠. 모션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사람이 이동할 때 바꿔주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 공간에 없을 때는 전력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벌써 20만 분이 넘게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더 프리스타일을 추첨을 통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퀴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공주들도 보여주셔서 조금 있다가 다 안 하시고 저도 보고 싶어요. 지금 궁금하시고 정말 많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퀴즈를 딱 지금 딱 첫 번째 퀴즈가 나갈 겁니다. 한번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더 프레임 디즈니 땡 100 에디션은 디즈니 땡땡땡 주년을 기념하는 한정판 제품이다. 자 이 땡땡땡에 들어갈 숫자는 몇 주년일까요?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냥 그냥 그대로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구매 인증 번호로 같이 남겨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추첨을 통해 드릴 거니까 꼭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약간 문제를 읽으면서 살짝 잘못 나온 줄 알고 살짝 제가 조금 망설였어요.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가 이게 첫 번째 퀴즈고 앞으로 네 번째 퀴즈까지 있어요. 근데 추첨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참여하시면 추첨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도 계속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퀴즈를 많이 맞췄으면 뭘 드리는지 뭘 가져가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퀴즈 이벤트로 총 10분 추첨을 통해서 더 프리스타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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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땡진님 아니 너무 퍼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드릴 거니까 삼성 우리 프리스타일 드릴 거니까 여러분 정답 많이 맞춰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3행위라면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2, 1 정답은 네 100주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정판으로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더 프레임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100주년 기념이니까 아예 앞으로는 나올 수 없는 한정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맞아요. 저희는 영상 하나 보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동안에 구매해 주시면서 구매 인증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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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어제 TV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겉고리만 가능한가요? 하셨잖아요 오늘 저희가 75형하고 65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약간 서브나 애기들 방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게임방 같은 데다가 놀 수 있는 65형에 저희가 스튜디오 스탠드를 같이 넣어봤는데 근데 진짜 이게 우아라는 얘기가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게 정말 TV 디스플레이랑 정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랑 다르게 벽고리가 아니라 지금 스탠드를 같이 해놓으니까 확실히 또 다르네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지금 댓글에 마블 우와 이쁘다 와 어벤져스 마블 역시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덕후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 65형 이게 지금 65형이거든요 65형을 선택하시면 스탠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약간 뭐라고 하죠 캔버스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TV를 끈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트 모드는 기본적으로 TV를 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을 키고 자 요렇게 TV를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즐겨야겠다 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TV를 끌게요 네 TV를 끄면 아트 모드가 나옵니다 끈 거예요 이게? 액자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살짝 이렇게 딱 커피 한 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커피 한 잔 먹었나? 마블 아 좋네 컬러 예쁘다 근데 진짜 커피 한 잔이 땡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방을 또 이렇게 꾸며봤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자녀들 방에 또는 서재방에 그냥 TV 자체가 꺼진 상태에서는 깜깜한 그냥 블랙의 화면으로 납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 공간 자체가 맞아요 이게 그냥 꺼진 상태라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칙칙하거든요 검정 화면 검정 화면 근데 지금 보시는 마블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오늘 디즈니 에디션으로 더 프레임을 가져가시면 100여 가지의 월트 디즈니 픽스타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블의 이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디즈니로 보이는 이 100점 같은 경우에는 이 100주년 디즈니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 안 나와도 돼요 저희 안 나와도 돼요 이거는 딱 지금 구매하는 이 한정판 디즈니 100 에디션에만 가능한 지금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는 이게 워낙에 많은 큐레이션과 워낙에 많은 작품들 세계 명화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민센 반고우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음이 좋으시네요 빔센 반고우 잠깐만 아니 감독님 저 혹시 완전 줌 당겨서 완전 디테일이 완전 당겨주실 수 있나요? 제일 끝까지 매트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반사되는 거나 이런 게 없고요 진짜 그 유화의 질감까지도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머 묻은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 묻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아니 감독님 여기 이쪽 살짝만 비춰봐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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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치는 이 부분 진짜 이게 뭉친 이게 반고우님이 살짝 실수하신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렇게 하다가 약간 살짝 붓이 엇나간 느낌 잠깐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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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 묻습니다 손 좀 봅시다 여러분 아니에요 TV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또 4K다 보니까 요즈도 4K 화질이 나오는 영화라든지 OTT 서비스도 너무 많아서 실제로 TV를 감상하실 때도 4K 화질 그대로 감상하실 수가 있고 보통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어?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 TV라고 하면은 화질이 안 좋다고들 하던데 근데 무려 픽셀 자체가 4천 개가 넘네 픽셀이 있는 게 지금 4K이고 지금 그림들 보세요 실제 명화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몇 천만 원 훅합니다 이 실제 작품을 여러분들이 구하지도 못하시지만 맞아요 천여가지의 명화들을 그냥 집에서 앉아서 실제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아트 모드를 따로 켜는 것도 있지만 사실 TV를 껐을 때 액자가 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어? 민센 반고우님 말고 약간 제가 그거밖에 몰라가지고요 근데 약간 다른 작품 한번 봐볼까요? 다른 작품? 저는 인간님 디즈니 좀 더 보고 싶어요 아 디즈니 어떤 거예요? 디즈니 디즈니 안에 들어가서 몇 가지 봐볼까요? 왜냐면 아까 공주공주한 것도 보고 싶고 디즈니 다른 것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픽사 쪽 어때요? 픽사 쪽에 요즘에 또 엘리멘탈이나 이런 것도 엘리멘탈 있어요? 이거 엘리멘탈이에요? 네 이거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도 있고 코코 나 코코 진짜 좋아하는데 코코 또 있어요 너무 좋다 근데 어떤 거 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틀어봐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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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따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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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상 밤하늘에 별 너무 좋다 밤에 별 없는데요 밤에 아 근데 어떻게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셔야 돼요 이게 매트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 같은 액자 같은 느낌을 실제로 구현해 주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더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프레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디즈니 에디션으로 나온 이 한정판은 지금 보시는 아예 프리미어 메탈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디즈니 에디션에서만 보실 수가 있어서 아예 교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기존에 보셨던 더 프레임은 이게 아예 따로 구매가 안 되고요 네 이거를 아예 떼서 자석처럼 딱 떼서 그냥 다른 프레임으로 교체하시면 끝이에요 맞습니다 교체하는 거 1초밖에 안 걸립니다 진짜 편해요 그래서 약간 애들뱅으로 이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조금 나는 또 다른 느낌을 원하신다면 그냥 이거 프레임만 바꿔가지고 배젤만 바꾸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창문 밖 야경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V를 지금 끈 겁니다 여러분 이게 TV를 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 OTT 이런 거 보다가 평소에 저는 독서하는 시간이나 영자신문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이제 꺼야겠다 딱 TV를 끄고 이렇게 액자 형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르게 즐길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어떤 작품인지도 나와요 Let that do it in Paris 이렇게 해가지고 김땡현님 전기료 혹시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TV를 안 볼 때 아예 꺼둬요 그래서 뭔가 전기료가 덜 나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꺼둔 상태이면서 지금 모션 감지가 있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이 공간에 사람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데 이대로 그냥 픽스가 돼서 아예 그냥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는 모션 감지가 센서가 감지가 되면 그때 액자를 바꿔주는 그런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 아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안 보실 때 블랙 아웃으로 두지 마세요 집 자체가 아예 공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아끼실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없을 때 자기가 꺼주니까 따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뭐 조도 센서도 있기 때문에 밤에 낮에 다 밝기가 다르잖아요 알아서 더 프레임이 이 밝기까지 맞춰줄 거예요 이게 65인치고요 개인적으로 75이랑 65 고민되시는 분들 한 몇 평이나 어떤 느낌의 아파트나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근데 요즘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제 생각에는 20평이 좀 넘어가면 한 65형 30평이 넘어가면 75형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20평대가 넘어가는 제 친구들 하는 말이 야 무조건 큰 거 20평이어도 75형 30평 넘어도 75형 무조건 큰 거 사라고 저한테 다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75형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65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스탠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에서 65형 구매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49%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개수가 정확히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정 수량이 정말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고민되시는 분들이 어떤 거 고민되시는지 남겨주세요 고민 안 되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7년에서 10년을 쓰는 게 팁이기 때문에 이거 전규료 부담은 없을까요? 사실 아트모드 때문에 걱정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인식합니다 모션 감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 안에 어떤 OTT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막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런 액자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여드려서 이것만 되는 건가 하시겠지만 아예 TV 자체가 그냥 원래 TV로 보세요 지금 게임도 들어있습니다 아예 XBOX 게임 허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안 사셔도 돼요 이 안에서 게임 다 즐기세요 이거 XBOX 따로 기계 구매해서 또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패드만 있으면 바로 XBOX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만 있으면 맞아요 다양한 게임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또 우리 미디어 OTT나 TV잖아요 다 있네요 다양한 TV를 바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 땡, 프라임 땡, 디즈니, 유튜땡, 사과TV, 티빙, 왓챠, 쿠팡 등 다 있어요 맞아요 이거 다 즐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새롭게 나온 게 있다면요 맞습니다 여기 삼성 TV 플러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삼성 자체적으로 예능이나 이런 곳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8월 31일이니까 어제 저희가 원래 내일의 집 가면 어제의 집 가면 어제의 집 가면 필수적으로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진 저는 약간 그 소리를 항상 음악을 딱 틀어놓고 독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에센셜이 삼성과 함께 직접 여러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실 수 있게 채널이 추가가 됐거든요 채널이 추가가 됐어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경까지는 광고 없이 아예 에센셜 채널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프리미엄 없이도 아예 자유롭게 음악 재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사실 국률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또 쉐리프를 구매하는데 50만원 할인 혜택까지 있잖아요 네 어차피 다 같은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제가 에센셜 한번 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준비되면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감성 챙기라는 거네 네 울라는 얘기에요 여러분 살짝 눈물 많이 흘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TV 자체가 더 쉐리프라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50만원 할인 쿠폰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더 프레임을 구매하신 모델분들께 요거를 50만원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정님의 주말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에센셜 앞에서 오늘도 민정이는 바닥에 즐거운 주말을 보낸다? 불렀어? 아 나 책 좀 읽고 있을게 잠깐만 이거에요 여러분 감성 챙겨야죠 요 에센셜 채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다 아워 레이스 하필 영어가 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는 것 인테리어에다가 맞아요 한땡은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인테리어의 감성까지 한 번에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더프레임 우리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같은 경우는 한정수량 전문용어로 리미티도 에디션이기 때문에 리미티도 에디션 지금이 아니면 200주년 때 나온대 2123년에 나올 거예요 근데 200주년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000년대에 1000주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00주년에 나올 수 있어요 빠르게 오늘의 한정수량 한정판 혜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가격 그리고 혜택 빠르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닷컴의 라이브 실시간 혜택으로 오늘 지금 라이브에서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최대 15만원 상당 라이브 방송 추가 할인 쿠폰을 넣어드릴 거니까 이거 구매하시기 바로 직전에 쿠폰을 먼저 받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엔페이 포인트 5만 포인트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포인트로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퀴즈가 아직도 3번이 남았거든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 더프레임 스타일 지금 10분을 더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백댕석님 리미띠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혜택 볼게요 자 오늘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피크닉 스탠컵도 세트를 드릴 거고요 삼성카드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최대 13만원 상당의 할인을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더셋이프도 아까 금방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거 최대 50만 할인 쿠폰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모바일 선풍크 3만원권에다가 알림 신청 받으신 분들은 디즈니 디퓨저 1종을 랜덤으로 증정해드릴 거니까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 저도 지금 사실 너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민정님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 남았을까 봐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 끝나면 바로 살 건데 진짜 안 남아있을까 봐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런 디퓨저들도 오늘 랜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가격을 봐주세요 오늘 최종 혜택가가 366만원이 삼성카드 결제 할인까지 다 포함했을 때 혜택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시는 엠페이포인트 5만 포인트 더 쉐이픽 구매 할인권 50만원 할인권 요게 5월 상품권 3만원권 스탠크업 세트 에디션도 드릴 거고 더 프리스타일 추첨으로 10명을 더 드릴 거니까 마지막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구매 인증 시의 더 프리스타일 추첨 10분 퀴즈 두 번째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두 번째 퀴즈 너무 기대되는데 두 번째 퀴즈 준비됐나요? 이거 빠르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일단 저희가 퀴즈 한다고 해서 많이 모이셨어요 자 그러면 더프레임TV는 땡땡 모드로 작품을 골라 전시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땡땡은 무엇일까요?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드일지 그림 모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림 모드인가? 예술 모드인가? 예술 모드인가 무슨 모드였지 어떤 모드예요? 두 글자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퀴즈 네 가지가 나갑니다 다 맞춰주신 분 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사이에 더프레스타일 10분 추첨자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구매하신 분들이 진짜 혜택인 게 아까 보였 때 스테인리스 컵부터 거의 20만원 가량의 혜택부터 다양한 혜택들을 다 받아가시면서 이거 퀴즈 당첨되시면 또 더프레스타일까지 드리는 거거든요 더프레스타일은 진짜 무조건 저는 사셔도 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따로 사셔도 진짜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 드릴 거니까 빠르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김탱수님이 ART 세련되게 영어로 적어봤어요 저희 영어를 몰라서 한글로 적어주세요 한글로 적어주세요 영어 저희가 살짝 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그 와중에 한 번 작품을 감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도 있지만 진짜 약간 유화라든지 실제로 거의 물감을 탁 칠한 느낌의 입체적인 그런 영화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천여 가지의 작품이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디즈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월드 디즈니 그리고 픽사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등등 100여 가지의 작품을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만 단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답을 한 번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주셨는데 그래도 얼굴이 반만 나오나요? 반겨오세요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ART MODE였습니다 ART MODE였습니다 아직까지 퀴즈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 맞췄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은 네 가지를 다 맞춰주신 분들이 더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구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시고 천천히 오시면서 저희는 다음 또 다음 존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감사합니다 철γ 러시리 러시 더플을 하면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화질이 무려 4K의 화질을 자랑합니다 퀀텀닷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계란에 이런 표현 하나하나 이게 무려 4K예요 무려 픽셀 자체가 4천 개가 넘는 픽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명하고 입체감이 있고 컬러 볼륨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는 눈보다 더 좋은 100%의 컬러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생생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이랑 그리고 아트 모드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삼성 저희 더프레임의 화질은 다 아시잖아요 아마 제 주변에도 이미 그 다양한 센터들 그러니까 가전 매장들을 가셔서 직접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QLED의 선명한 화질 4K의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으면서 여기에 다양한 기술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AI 컴포트 최적화 모드라고 해서 일출 시간이나 일몰 시간이나 이런 조명 환경을 인식해서 시청에 적합한 화면으로 아예 바꿔주는 그런 모드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냥 이 화면만 보시다고 하시더라도 와 컬러가 뭐야 명암비 뭐야 너무 예쁘다 나는 이 진짜 소리가 그냥 나오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무래도 TV는 계속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지금 보여드린 더프레임 놓고 1, 2년 쓰실 거 아니잖아요 7년, 10년을 쓰실 거면 가장 지금 상태에서 좋은 걸 구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대박이다 이거 만질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진짜로 화질이 어머 어머 푸딩 봐야 이거 푸딩 어머 이렇게 보여드렸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화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사운드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는 사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짝 앉아서 좀 사운드를 감상해도 될까요? 좋아요 음악 좀 들어봐야 되겠다 아무래도 저는 음악, 뮤직을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디 한번 얼마나 사운드 좋은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러분들 사운드 들으시면서 오늘 옵션에 추가 상품으로 사운드 바를 같이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 들래요?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이거 뮤직대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옵션에 들어가시면 사운드 바를 최대 49% 할인된 금액으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운드 바를 같이 한번 눈여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운드 들어볼까요? 어디 또 책 없나 책? 아 진짜 어떡해 어머 이게 사운드가 와 인정하다 다운드가 와 인정하다 다운드가 아 진짜 책 주셨어 아 자꾸 평소에 안 읽는 책을 자꾸 읽으려 그래 아 근데 사운드가 아 집중 너무 잘 되는데 아 진짜 가식적이다 여기까지 나갔다 와야겠다 아니 여러분 이 사운드 느낌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한번 거쳐가지고 듣기 때문에 살짝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앞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공간이 이렇게 사운드로 매겨진 느낌이랄까 매워진 느낌으로 웅장한 사운드들을 다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희 지금 보여드린 이 사운드 바 같은 경우를 지금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옵션에서 49%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방송 끝나고 혜택 끝나고 구매하면 이 사운드 바 어차피 구매하실 건데 정가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정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왕 사실 거면 같이 구매하시면 최대 49% 할인된 금액으로 사운드 바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지만 오늘 아까 보셨던 스탠드 고르실 수가 있고 또는 벽걸이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체가 75형이고요 저희는 벽걸이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실버, 메탈 이 소재 자체가 아예 더 프레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베젤 자체를 오늘 디즈니 100주년 한정판 기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도 다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트 모드를 진짜 그림같이 여러분들 느껴보실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디스플레이가 보통 밝게 이렇게 비치면 지금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치고 조명이 이렇게 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시면 반사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쪽이 반사되는 모습 그리고 이쪽이 매트 디스플레이에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죠 예술 작품을 보면 지금 보시면 오래된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이름을 알진 못하지만 이거 무슨 뭐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아 여기 안에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래요 아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 찼찼 맞다 맞다 아 찼찼 아 그 프랑스의 유명한 인상파 작가 지금 보시면 오래된 캔버스의 이 질감까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원래는 진짜 TV가 이랬잖아요 반사가 되니까 특히나 낮에 또는 밤에 밖에 조명이 강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비쳤다면 맞아요 우리 더 프레임은 아예 반사가 없으니까 더 그림 같고 더 액자 같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땡완님 김땡진님 와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되게 똑똑하시네요 우리가 제일 모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직접 질감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약간 허접하면 분명히 이 그림을 띄워도 진짜 안 예쁠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매트한 질감의 그림을 제가 좀 본 게 있었는데 일단 우리 유로피안의 어떤 박물관으로 좀 따다 보도록 할게요 잘 모르지만 아까 어떤 그림이었는지 제가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아 어떤 그림이 뭐지? 오늘의 그 기본이나 TPU에 맞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천여가지의 작품이 저거 저거인 것 같아요 요거요? 요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완전 제일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입체감을 감독님 혹시 여기 완전 완전 줌에서 다시 한 번 당겨주시겠어요? 네 이쪽 부분 당겨주시면 완전 더 당겨주실 수 있나요? 입체감 있는 이 물감의 질감 하나하나를 너무 잘 잡아서 이 자체가 지금 액자 같고 이 자체가 지금 아예 캠퍼스 아예 그냥 칠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이세요? 처음에 멀리서 보면 그냥 그림 같아요 정말 액자가 묻었어요 진짜 이 정도로 매트한 이 디스플레이가 질감 표현을 깔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예술 작품들을 매일매일 내가 바꿔가면서 지금부터 갤러리 안 갈래요? 어떡해 아니 여기 지금 저희 진짜 갤러리 같지 않으세요? 아니 은강님 조금만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살짝 뭔가 사진을 찍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엄마 나 이 작품 살까? 너무 예쁘죠? 아빠 나 이 작품 하나 사주면 안 돼? 아 5천만 원이라고? 아 미안 그거 5천 원이면 샀는데 그건 너무 비싸다? 아니 진짜 실제로 여러분 작품을 좋아하시거나 조금 그림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 75형의 사이즈에 실제로 이런 진짜 실제 작품을 구매하시려면 몇 천만 원? 몇 억도 합니다 아니 그럼요 근데 이런 작품들을 그냥 집에서 실제 그림과 같은 느낌 자체를 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건데 천여가지의 작품 플러스 오늘은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한정판 에디션으로 더 프레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픽스타 작품, 월드 디즈니 작품, 그리고 스타워즈 또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 오늘 한정판으로 구매하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가 있고 감상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스타워즈 보고 싶다고 지금 하셔가지고 천땡성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저희 작품들이 실제로 내가 다운을 받아서 띄운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4K의 화질의 크기를 맞출 수 있는 규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 보고 싶었어요 이거 추억의... 정땡진님 한정판을 못 참지라고 하시면서 김땡진님도 한정판 신극을 울린다 아예 TV라고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은광님 살짝 이거를 따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이 살짝 캐치를 못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운하네 약간 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게 여기 베젤이에요 저희가 원래 더프레임이 베젤이 기본 베젤들이 있거든요 그치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에만 여러분들만 딱 리미티도 에디션으로 한정판으로 100주년에만 구매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의 베젤입니다 요즘 진짜 명품을 보셔도 진짜 작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크게 요즘에는 아예 로고를 띄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게 아예 오른쪽 벽면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베젤 라인에 정말 메탈릭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요 지금 실물보다 더 실물 같다라고 하시면서 김땡진님이 놀라고 계시고 또 조땡진님 스펙폭력을 멈춰주세요 지금 살게요 들어가시네요 맞아요 지금 이 플래티넘 실버는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에만 들어가 있는 베젤인데 다른 베젤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버 메탈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되게 좋은 게 뭔가 에디션을 구매하면 다른 걸로 못 바꾼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내가 쓰다가 나 약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로 도라이버가 아 도라이버래요 드라이버 그냥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톡 바꾸면 완전 달라요 잠깐만 내 남편은 바꿀 수 없지만 TV를 바꿨네? 결혼하셨나 봐요 이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게 완전 아예 다른 느낌이 지금 됐어요 근데 지금 은광님께서 아까 바꿔주신 초수가 한 1초 됐나요? 네 바로 떼고 바로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베젤만 살짝 컬러가 지금 보신 것처럼 바뀌어도 아예 집안 인테리어가 달라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완전 달라져요 일단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구매를 못하고 지금 아니면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이 디즈니 에디션 백주년 에디션 일단 구매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베젤 구매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바꾸고 싶을 때 바꾸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보시는 이 플래티넘 실버 메탈 베젤은 아예 지금 보시는 백주년 한정판에만 들어가 있는 베젤인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리모컨도 아예 디즈니 백주년 기념으로 한정판으로 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 안 보여주고 싶은데 나만 갖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이것도 덕후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게 따라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백주년 디즈니 백주년 에디션에만 들어가는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미키마우스의 귀모양 이렇게 막 여기에 스티커가 붙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고 트렌디하면서 디즈니의 느낌을 살리는 이런 지금 리모컨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배터리 떨어졌는데 배터리 아니에요 너무 토속적인가? 저 때는 배터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AA 막 몰라가지고 편의점에서 골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뒤쪽에 솔라셀 리모트라고 해가지고 태양열로 그러니까 밖에 조명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그리고 실내 조명으로 충전을 하는 겁니다 따로 배터리, 배터리 넣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솔라셀 리모트 그리고 백주년에만 구매하실 수 있는 이 디즈니 백주년 에디션 리모트 컨트롤러까지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격하게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한정판입니다 이게 정말 몇 천 개, 몇 만 개, 몇 십만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디즈니 에디션 자체는 오늘 처음으로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고요 이게 다 나가고 나면 아예 백주년은 돌아오지도 않겠지만 아예 이런 방송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미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2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딱 지금 원래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그냥 그래도 뭐 자정 이후에는 조금 혜택 더 열어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죄송한데 저희 삼성이라서요 이게 가차가 없어요 진짜 오늘 가차 없어요 모든 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정 수량이 끝나면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 내후년에 다시 출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또 그냥 받아볼 때, 언박싱 할 때 박스도 패키지가 다 너무 예뻐요 박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자 김땡수님께서 친환경이라고 하시는데 친환경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아보시는 이 패키지 자체도 박스에 미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받을 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이 박스를 활용해서 저희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아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삼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애들한테 그거 만들면 놀아요 저희 두 가지를 한 개 보여드릴까요 은강아 나랑 놀지 않을래? 잘한다 왜 형 다 오세요? 나 오늘 꼭 사야 되겠어 더 프레임 미키야 미키야 오늘 왜 사야 돼?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직접 또 박스로 또 친환경 박스이기 때문에 아이들 혹시 있으신 분들은 같이 너무 예쁘다 구피 구피 형 근데 다리가 왜 그래? 걔는 미키고요 얘가 구피니까 아 야 미키 죄송합니다 추억이 조금 옛날에 오래돼가지고 우리 미키랑 구피 너무 귀엽다 조카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같이 박스를 뜯어보시면서 아이들이랑 만들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디즈니 한정판입니다 더 프레임 자체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와 아예 차원이 다르게 베젤이 달라졌고요 안에 들어가는 이 명작들 디즈니 픽사 그리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스타워즈 갑자기 머리가 굳었어요 보여드리면 되니까 배경같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나 디즈니 덕후 안에가 있어요 나 마블 덕후에요 나 픽사 덕후에요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구매가 안됩니다 아까 그래서 더 프레임 쓰시는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가요? 이거 지금 디즈니 그림 호환되면 작품 호환되면 너무 좋을텐데 네 죄송해요 지금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에밖에 안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네요 그럼 한번 틀어볼까요? 그러면 저희가 좋아하는 거 가장 먼저 디즈니부터 여러분들이 몇 줄에 몇 번째 거 진짜 보고 싶다 몇 행 몇 년 몇 년 몇 행 거 보고 싶다 네 남겨주세요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땡원님께서도 디즈니 작품 더 보여줘요 라고 하셔서 저희가 틀어봤거든요 네 몇 번째 어떤 거 보시고 싶으세요? 보여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구매하고 아내한테 칭찬받는 중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한정판이라서 이거 진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그 나만 가지고 있다는 그 감성 자체가 감정이 정말 다를 거예요 맞아요 나만 있는 거 나 그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나 그거 더프링 샀잖아 이제 안 나오는데 너네 모습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미안하지만 100주년 기념으로 한정판으로 나왔대 미안하지만 나만 있어 사행삼렬 사행삼렬 이걸 써 이거를 또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 감성은 직접 봐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1, 2, 3 사행삼렬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행삼렬 사행삼렬 여러분 보시네요 근데 이거 진짜 그림까지 이게 감독님 이것도 완전 당겨주세요 왜냐면 이거 뭐지? 진짜 펜슬로 그냥 연필 질감을 그대로 담아서 너무 그림 같아요 지금 이거 작품 아시는 분 제가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라푼젤 라푼젤 근데 죄송해요 저희가 동심이 많이 없네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댓글에 너무 모르겠네요 다 애호마라서 당연히 또 아시겠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가오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그냥 돌아가면서 뭐 3분의 하나씩 5분의 하나씩 돌아가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TV 안 볼 때 그냥 틀어주시면 3분의 하나씩 계속 돌아가면서 그림의 작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눈물 나요 누구를 초대할 때 무조건 이거 아트 모드 해주세요 맞아요 한정 소량입니다 맞습니다 다 사실 수 없어요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만 먼저 디즈니 100주년으로 기념으로 지금 한정판 에디션 더 프레임이 나온 이 오늘에서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시간 이제 한 20분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구매가 안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방송 중에 딱 20분 동안만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 일단 최대 15만원 상당의 라이브 방송 추가 할인 쿠폰 나갈 거고요 엔페이 5만 포인트에다가 퀴즈 아직 우리 두 번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더 프리스타일 10분까지 추첨을 할 거예요 요거는 딱 20분 남았습니다 와 요거는 라이브 중에만 그리고 이어서 혜택 또 알려드릴게요 네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피크닉 스태컵 세트를 무료로 다 드릴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카드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최대 13만원 상당의 결제 할인을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또 더 쉐리프를 최대 50만원을 더 할인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쿠폰 드릴 거고요 요기요 모바일 상품권도 3만원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림 신청해 주신 분들은 디즈니 디퓨저 1종 랜덤으로 또 증정을 해드릴 거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지금 보시면 올랩품부터 다양한 우리 곰놀이품부터 알람이 너무 예쁘네요 미키까지 다 랜덤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요 사은품 다 받고 쿠폰 받아서 그래서 얼만데 기준가 390... 499만원대에서 무려 130만원 정도가 떨어진 360만원대의 최종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100주년 에디션으로 한정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정판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나는 130만원을 할인 주고 받아가시는 거고 거기에 아까 알림 신청하셨던 분들 디퓨저 받아가시죠 스탱크업 세트 받아가시죠 거기에다가 나는 어릴 때 정말 많이 봤던 그 디즈니의 감성을 그 추억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100주년이 아니면 아예 가져가실 수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요게 75형이고요 65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딱 20분 남았거든요 지금 빨리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어떻게 쿠폰을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영상과 함께 한번 살짝 소개를 좀 도와드려 볼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실 때 요 페이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쿠폰 할인 금액 쿠폰 받기를 클릭하셔서 모두 받기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운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살짝 내려보세요 중고 가전 추가 보상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존에 가져가셨던 거 반납하시고 투썸플레이스 5만원 기프트 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추가 상품에 들어가시면 사운드바 또는 스탠드를 가져가시거나 또 벽걸이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게 최대 49% 할인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있어요 저희가 딱 18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얼른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요게 끝나면 한정 수량이 없어지면 원래 리미티드 에디션은 다시 만들지 않거든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요 작품의 요 더 프레임 자체를 아예 구매 자체가 불가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퀴즈가 아직 남았는데 구매하신 분들 구매 인증과 함께 퀴즈를 맞춰주시면 드리는 요 더 프리스타일 이거 이제 두 번 남았거든요 네 어떻게 지금 바로 갈까요 지금 바로 가시죠 자 그러면 더 프리스타일을 받아볼 수 있는 퀴즈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네 더 프레임 TV는 빛 반사를 줄여주는 땡땡로 햇빛이나 조명에 방해 없이 편안하고 선명한 화질로 즐길 수 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셔야지만 추첨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땡땡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무슨 디스플레이였더라 약간 반짝은 아닌 것 같고 반짝이 반된 것 같아요 약간 미끌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아닌 것 같고 뭔가 살짝 서걱 서걱은 상상도 못했다 뽀득 뽀득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트 모드로 보시면 원래 주변 여기 지금 조명을 엄청 세게 쏘고 있는데 진짜 많아요 조명이 원래 비춰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두운 장면 막 무서운 거 나오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너무 비춰가지고 갑자기 친구가 막 이랬는데 어두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1도 비추는 게 없잖아요 과연 어떤 건지 구매 인증과 함께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이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저는 봐도 봐도 너무 놀라워요 자꾸 만지지 마세요 만지고 싶어요 부드러워요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보면 자꾸 손이 가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퀴즈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바로 매트였습니다 매트였습니다 아직까지 퀴즈 남아있습니다 정답 정답과 함께 구매 인증 같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구매하신 분들 아직까지 계셔야 돼요 퀴즈 마지막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더프리스타일 당첨될 기회가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영상 하나 더 플레이 해드릴 겁니다 구매 타임 드리는 거니까 구매하시고 다시 넘어오셔서 저희가 또 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드릴게요 지금 존 땡지 님께서 알려드렸어요 지금 존 땡지 님께서 알려드렸어요 지금 존 땡지 님이 알라딘 요슬램프인가요? 엄청 문지르시네요 여러분 저희의 감정을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부들부들하고 너무 매트매트한 이 질감을 정말 만지고 싶어요 이거 가까이 한 번만 잡으실게요 이거 약간 저 처음 봤을 때 그 약간 우리 어? 마비다 옛날 반응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야 진짜 이런 말 딱 나와 세상 좋아졌다 너무 좋아졌다 물방울이다 터뜨려야지 터뜨려야지 이거 민정 님이 사신대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거는 65형이거든요 65형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스탠드를 넣어서 캔버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안방에 서브 팁으로도 놀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손자국 안 났나요? 하시는데 에잇! 안 났어요 저희가 남아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문지르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진짜 만져도 남아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매트 디스플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으로 더 프레임이 새롭게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런 베젤 있죠 플래티넘 요 메탈 베젤 자체는 여기에서만 보실 수가 있고 맞아요 지금처럼 살짝 아예 분리를 하셔서 자석이기 때문에 되게 쉽거든요 요렇게 분리하셔서 원래 다른 베젤들을 바로 갈아 끼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한정판으로 구매하시고 나중에 1년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어?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베젤만 바꿔주시면 끝이에요 맞아요 이 플래티넘 베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쓰다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더 프레임을 구매할 거라면 지금밖에 구매 못하는 우리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그리고 지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게 디즈니의 저희가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 게 네 이거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다운받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세요? 진짜요? 약간 무섭더라고요 이게 약간 감독님 이거 아예 그냥 이거 베젤 안 보이게 완전 더 당겨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더 여기만 딱 이렇게 지금 진짜 조기 구워 먹고 싶을 느낌 이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생성분이 생각하네요 지금 보시면 너무 리얼하게 자영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확인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디즈니니까 디즈니 여러분 리미티드 에디션 지금 보여드리는 이 100주년 에디션에서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디즈니 조금 더 볼까요? 디즈니 어떤 거 보고 싶으신데요? 김따기 형님 디즈니랑 끝사도 더 보여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대님 딴 사진도 보여주세요 디즈니 보고 싶으신데 자꾸 이런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생선을 좋아해서 자 그러면 물속 무서워하시는 데 계시거든요 제가 큰 잘못을 했네요 자 그러면 픽사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들이 여러 번 있으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 감성을 좀 가볼게요 네 좋아요 토이스토리 아 토이스토리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진짜 아이들 방에 이렇게 지금 스탠드 모드로 아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65형은 그림처럼 아예 이즬처럼 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도 너무나도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보시면 이 아트 모드가 전원을 끈 상태예요 내가 전원을 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끈 상태예요 TV를 꺼놨을 때 이렇게 그냥 액자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저 살짝만 누워도 되나요? 아 네 누우세요 원래는 누우시잖아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지금 약간 이거 액자를 살짝 크기를 변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런 느낌으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이다 이거 보세요 그러네요 베젤 자체가 이것도 또 다른 느낌이래요 약간 그 프레임 안에 그냥 있는 어머 이것도 너무 좋다 예쁘죠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너무 얇다 너무 누워있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겠습니다 감성 몽글몽글한다 토이스토리 너무 예쁘다고 너무 좋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플래티넘 실버의 베젤부터 이 지금 보여드리는 디즈니 작품들을 여러분들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100여종이잖아요 맞아요 100점들은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에만 들어가 있고 이 에디션이 아닌 것들에는 이거를 따로 추가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예 없어요 따로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디즈니 이미지 100점을 여기 아예 무료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디즈니 100주년 단순히 베젤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한정판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있는 게 아닌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여러 번 안 합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가고 나면 아예 구매 자체가 불가한 디즈니 한정판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작품 아세요? 제 인생작인데 코코 아 이게 코코 이거 진짜 울었어요 저 맨날 하면 진짜 안 울거든요 저 이거 보고 울었어요 코코 보여달라고 코코 보세요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리고 지금 이거 있죠 스탠드 이것도 지금 블랙 컬러도 있고 약간 브라운 느낌의 컬러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추가 옵션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49%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하실 때 이거 벽거래로도 가능하지만 이런 느낌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라이프스타일 TV가 정말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맞아요 이제는 그냥 OTT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원을 꺼놨을 때는 인테리어의 한 용도로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치 집에 전시장을 놓는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을 놓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미술관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술가 돼서 제가 예전에 정말 어디 작품은 보러 간 게 아닌데 어디에서 이거를 세로로 또는 가로로 아예 전시를 해서 제가 봤는데 이건지 몰랐어요 더 프레임인지 모르고 제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아까 벽거리로도 보셨겠지만 지금처럼 아예 스탠드로도 활용하셔서 정말 감성 TV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합 그 어려운 거 프레임 TV가 해내다니 라따뚜이 라따뚜이 이런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비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그냥 액자처럼 쓰시는 거고요 이게 또 전환 모드가 있어가지고 2분에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계속 그림이 바뀌거든요 애들 방도 솔직히 저는 애가 없지만 애들 방보다 저는 제 방에 놓고 싶어요 왜냐면 약간 뭔가 때 모든 나의 어떤 동심을 되찾은 느낌이랄까 세상에 찌든 나의 동심을 되찾기 위해서 야근에다가 맨날 이런 거에 때 묻은 나의 동심을 저는 이렇게 디즈니 작품을 보면서 보리 음료를 한 잔 먹고 싶네요 보리 음료 성격 나지 않아요? 네 싫다요 약간 생각이 조금 나네 아니 근데 지금 김땡수님께서도 질감이 진짜 대박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김땡수님은 스탠드로 세워놓으니까 진짜 갤러리 작품 같다고 전시 예약한 거를 취소하셔야겠다는 김땡진님도 계시고 여기가 갤러리인 거예요 실제 명화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들은 디즈니 100여 점을 실제로 이 더프레임 한정판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은 무료로 감상이 가능하시고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처녀 작품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화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집이 바로 갤러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한 8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이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왜 구매하셔야 되냐면 더프레임을 구매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지금 베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의 베젤이 플래티넘 실버 컬러거든요 이거는 지금 딱 디즈니 에디션에만 들어가 있고 보시면 여기에 글자 보이실까요? 아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디즈니 100 에디션 이렇게 글자 음각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게 진짜 이 베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드는 게 빼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것도 너무 예쁘지만 이거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잡아주시면 예쁘긴 하지만 아 약간 살짝 아쉽다 근데 여기에 딱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도 간단합니다 아니 이 플래티넘 실버 메탈은 아예 기존의 더프레임 자체에서 아예 없었기 때문에 디즈니 한정판으로만 아예 출시가 됐고요 이거는 한정판이 다 나가고 나면 아예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구매가 안 되는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런 아트 모드들도 디즈니 100여 점을 실제로 여러분들만 이거를 구매하신 여러분들만 다 무료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아예 유료로도 아예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왕 사실 거면 라이브에서 사셔야 되고요 라이브 중에만 드리는 혜택들도 이제는 한 8분, 7분 가량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시간이 6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빠르게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근데 너무 대박이다 볼 때마다 너무 감탄이 나오는데 어 이거 한번 해 봐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라오게? 다시 한 번? 이거? 이게 가오게일이 또 끝났잖아요 아 가오게 라오게일 그래서 가오게 끝나서 약간 조금 슬프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5분 후면 없어지거든요 혜택이 안등원님 우왕 카운트다운 시작! 이래 봐주시네요 이제 정말 시간이 정말 없는데 5분 후면 끝나는 이 지금 디즈니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혜택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는 건 아예 사라진 혜택인 거죠? 맞아요 이제 없어져요 5분 후면은 조금만 더 이런 거가 없어요 왜냐면 함정 수량이라서 저희 지금 방송 중에 5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최대 15만원 상당의 라이브 추가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엔페이 5만 포인트에다가 퀴즈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맞춰주시는 분들은 더프리스타일 10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혜택들이었고요 그리고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에 스탱컵 세트와 삼성카드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할인 혜택 그리고 더 쉐리프를 최대 50만원을 할인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쿠폰 거기에다가 6258 상품권 3만원권 그리고 알림 신청을 하신 모든 분들께 디즈니 디퓨저 일종 랜덤으로 증정 드리는 혜택까지 이것들을 저희가 정말 어렵게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100주년이니까 맞아요 100주년은 이제 없거든요 200주년 300주년 못 기다리거든요 저희 아예 살아있을 수가 없죠 뭐 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그리고 이 사은품까지 다 포함된 가격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더프레임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75년 같은 경우에는 499만원에서 여러분들만 360만원대로 딱 4분 동안만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 요게 지금 안에 보시는 엔페이포인트 할인쿠폰 모바일 상품권 스탱컵 세트 그리고 더프리스타일 추첨까지 맞아요 여러분들만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쿠폰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구매하시는 이 결제단에서 쿠폰 받기가 있어서 그걸 먼저 눌러주셔야지만 쿠폰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확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아래로 살짝만 내려주세요 중고 가전 추가 보상을 먼저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 반납하시고 난 다음에 투썸플레이스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 상품에 안에 사운드바와 스튜디오 스탠드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고 벽걸이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프리스타일을 드리는 퀴즈 마지막 퀴즈를 드릴 건데 방송 끝내면 퀴즈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퀴즈를 또 맞출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퀴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더프림TV는 새로로 제작된 예술 작품은 감상할 수 없다 OX 감상할 수 없다 죄송한데 정답을 말하시면 어떡해요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구매 인증 번호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더프림TV가 세로로 싹 돌아가가지고 뭔가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O와 X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상할 수 없으면 O, 있으면 X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주문 번호와 함께 정답을 남겨주셔야지만 참여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고요 지금 오늘 1, 2, 3, 4번까지 퀴즈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이후에 만약에 내가 10분 안에 당첨이 된다면 더프리스타일까지 아예 그냥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까지 오늘은 라이브 중에만 드리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근데 틀린 분은 없네요 그러네요 다 멋져주셨는데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X입니다 회전 벽걸이를 이용하시면 새로운 모드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야 아니 지금 퀴즈가 벌써 4개가 다 나갔고 지금 저희 종료 시간이 정말 임박했는데 아니 이거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만약에 방송 정말 제가 불금이 났어 불금이라서 놀다 들어와가지고 불금인데 정말 방금 들어왔어요 이러면 진짜 어떡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라이브 혜택 지금 딱 2분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요거 끝나면 거의 20만원 가까이 혜택이 없어지거든요 아니 그리고 혜택들 보면은 이 기준가에서 정상까지 130만원 정도의 혜택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아예 없어지는 건지 한 번만 진짜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 알지만 진짜 한 번만 담당자님 한 번 확인만 한 번 해봐주세요 마블 보여드릴게요 마블 보여드릴게요 마블 보여드릴 테니까 마블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실버 석파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1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혹시나 나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러면 지금 긴급속보가 들어왔는데 해줘요 긴급속보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TV이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한정판이라서 이거를 30만원 가령 혜택 가져가시기 정말 쉽지가 않고 여러분 댓글로 같이 남겨주세요 해줘 특히나 저는 걱정하는 게 고민하다가 우리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끼리 싸울까봐 아까 했었어야지 아까 내가 하려고 했잖아 나 진짜 이렇게 화낸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해줄대 해줄대 지금 긴급속보가 들어왔는데 해줄대요? 이 혜택 여러분들이 또 불급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진짜요? 조금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고민하시라고 저희가 딱 자정까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자 자정까지 연장 됐어요 네 이거 진짜 되네 이제 민정님도 지금 구매할 수 있어요 저도 구매하겠어요 저희 다시 한 번 자정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혜택들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대 15만원 상당의 라이브 방송 추가 할인 쿠폰을 더 연장했습니다 자정 안에 무조건 결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엠페이 포인트 5만 포인트도 더 증정하는 거 자정까지 열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더프리스타일은 우리 방송 중에 퀴즈 맞춰주신 분께 드릴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삼성닷컴에서 단독으로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디션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 스탠컵 세트라든지 14만원 상당의 삼성카드 결제일 할인이라든지 더쉐리프 50만원 할인 쿠폰 그리고 요기요 모바일 사품권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가 1시간 만이라서 정말 마음이 좀 사실 조급했어요 한정판인데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까봐 혹시라도 알림 쓴 적 했는데 놓치셨을까봐 혹시라도 불금이라서 밖에 어디 놀러가셔가지고 친구들 만나실까봐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자정까지 연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프리스타일 당첨자는 이제 라이브 중에만 마감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자정까지는 무조건 결정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즈니 100주년 기념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실버 메탈 요 베젤 자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요 베젤 완전 한정판으로만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플래티넘 실버 메탈 베젤이고요 한정판이에요 맞아요 한정판 한정 수량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우리 조때고님이 75인치 구매했는데 벽걸이 설치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설치 오픈에 있어요 기사님들이 다 도와드릴 거고요 65인치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그리고 75인치는 스탠드가 불가능하고 65인치만 스탠드가 가능하다는 거 한땡아님이 상의해서 자정 전에 결정할게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너무 다행이다 저 자정까지 연장된 거 너무 맘둥아요 아까 살짝 심장이 좀 두근두근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많은 분 지금 제가 시청자 고객님들 못 봤는데 거의 30만 분 갈까이가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사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 진짜 100주년 기념으로만 나오는 이 그림들이기 때문에 디즈니 100여 가지의 이 그림들은 정말 어디에서 구매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더 프레임을 정말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정까지 열려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보시고 자정 안에 무조건 결정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반 동안 거의 30만 분 가까이가 들어오셔서 저희 삼선닷컨 라이브에서 더 프레임 우리 디즈니 100주년 에디션을 함께 봐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딱 빨리 설치하셔가지고 이 행복을 같이 좀 빨리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눈이 안 떠져 있어요 저도 지금 끝나자마자 일단 바로 켤 거예요 모바일이 너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제품과 혜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삼선굴 파라망투 자차 삼윤정이었고요 네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mate Let se